기하작 통계 1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어서 머리가 좀 안 돌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약간 지쳐있어서 오늘 제가 평소보다 좀 더 헛소리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질문이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듣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던 왜 시간에 2차 미분이 안 나오냐 그 질문인데요. 그때 공간 위에서 Partial X로 미분 나오는 거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이너스 엡슬론에서 파지티브 엡슬론이라는 타임의 정의역에서 매니폴드 위로 바로 보내버리는 갯마 이제 Path가 있고 근데 저희는 Calculus는 R에서 해야 되니까 이걸 뭐 차트라는 거를 써서 그 시간에서 매니폴드로 갔다가 R, N으로 보내는 그게 있고 근데 분명 타임 데리비티브를 찍혔으니까 그 엡슬론 돌아가는 거기다 먹혀야 되는데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인 룰이 일어나는 거로 확실히 알겠어요. 그 근데 시간까지 미분하려면 맨 처음에 Partial X로 이제 거기서 미분을 했다가 이제 그 왼쪽으로 Partial X, Partial T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혹시 유닛 스피드 탄젠 컬프라고 해가지고 그 딱 그 공, 딱 그 T가 0일 때 이 컬프, 그러니까 갯마 0은 딱 포인트 P일 거고 거기에 그때의 그 탄젠트는 마그니튜드가 1이어서 그 체인 룰을 하는 과정에서 Partial X, Partial T가 1이 돼서 그 거기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정확하게 용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Ndimension Smooth Manifold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지금 잡은 이유는 저는 매트릭을 잡지 않았습니다. 매트릭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 정의가 이제 있으니까 제가 그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괜찮죠?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일단 이제 로컬 코디네잇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N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의미여야 될 거냐면 이제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 일종의 클로즈 매니폴드처럼 그림을 그려놨고 포인트 P를 이제 고르면 저희가 네이버 우드를 잡을 수가 있어서 이 네이버 우드를 선택을 해주면 얘를 여기로 데려가죠. 어떤 X1부터 실제로는 Xn까지 놓여져 있는 Rn에 이 점이랑 저 포인트 P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이 볼이랑 사실 이제 동교화를 하고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어떤 R1 쪽에서 제로라는 포인트랑 마이너스 입실롬부터 입실롬까지 이렇게 되게 돼서 만약에 저희한테 어떤 지금 생각하는 대상들 전부 다 미분 가능성은 다 이제 문제가 없는 스무스 오브젝트를 다 생각할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마를 이제 주되 감마가 기본적으로 어떤 맵핑이냐면 제로에서 이제 P가 되는 이런 맵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트래젝토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니까 도메인을 그 오픈 인터벌로 잡는 거죠. Closed Interval이면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저희는 원하지 않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연속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이미지가 이렇게 간다는 거 원디벤전 이미지가 원디벤전 이미지로 가는 거는 보이고요. constant일 수도 있지만 이제 원디벤전 이하일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옮길 겁니다. 괜찮죠? 1대1댕이 되도록 네이버워드에서는 옮기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희한테 만약에 그냥 이거를 제가 뭐라고 쓸까요? 얘를 그냥 B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 레벨에서는 B합성 감마를 보고 있는 거죠. 맞죠? 여긴 정의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B합성 감마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B라고 쓴다면 B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또 한번 믿음 가능한 겁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저희가 실제로 이걸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적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자체에다가 이렇게 T를 넣겠죠. 괜찮나요? 여기 자체에다가 T를 넣겠죠. 그러면 지금 이 중간에는 매니폴드가 껴 있는데 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지금 이 합성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감마가 이제 매니폴드로 가던가 말던가는 저희 알바 아니고요. 알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합성함 맵만 보시면 도메인과 코도메인은 전부 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공유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합성함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분명히 이거를 X1, 무슨 노테이션이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X1T부터 XNT 이렇게 적힐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합성한 함수를 기준으로는 R1의 오픈섭셋에서 Rn의 오픈섭셋으로 가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뿐이에요. 합성함수만 놓고 온다면 다 괜찮으시죠? 혹시 다른 분들도 이거 저도 이거 맨 처음에 리만기아 공부할 때 굉장히 혼자서 애매하게 여겼던 그 감정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R1에서 Rn으로 가는 맵이니까 미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미분법은 말 그대로 컴포넌트 와이자 미분법을 지칭합니다. 예를 지칭해요. 그래서 지금 이 미분을 했다는 센스는 지금 이게 뭐가 굉장히 헷갈리냐면 지금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마를 본다는 거야 무슨 합성을 본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에서 저희는 매니폴드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서술한 거 보시면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과정에서 매니폴드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합성함수가 놓여진 시점에서는 유클리드 공간 위에서 하고 있는 작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미분이라는 거가 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티로 미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로테이션을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별 이해한데 어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나요? 지금 이 놓이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위에서부터 좀 은미를 좀 하고 싶은데요. n 차원이라는 건 왜 고정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어떤 RN으로 보낼지 그 n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n 차원이라는 말은 필요해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포인트 p를 골랐어요. 매니폴드에서 이미의 점 그러면 매니폴드의 바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옮기는 맵이 존재해요. 1대1 대응이 되게 옮길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추징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내가 잡는 맵과 내 친구가 잡는 맵이 같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선택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유일할 필요가 없고 사실 무한 게 있죠. 라디어스를 조금만 조절해 주더라도 다 바꿀 수 있고 논트래발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근데 감마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감마는 이미 코드메인이 분명히 매니폴드예요. 감마는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굉장히 그 컨퓨징한 포인트가 되냐면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이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이 질문이요. 질문의 결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크레드 공간으로 가지고 가서는 뭐 알겠는데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럼 그걸 위분을 매니폴드에다 한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거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게싱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거니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는 체인 룰이죠. 맞죠? 이게 우리가 아는 체인 룰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실제로 궁금한 게 사실 이거잖아요. 맞죠? 자 이게 왜 틀린 건지 혹시 이해 가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는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관점도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합성 함수에 미운이니까 체인 룰을 적용한다. 그거는 맞아요. 합성 함수에 미분을 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합성이 돼 있으면 체인 룰이 적용되는 건 100만 원 맞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뭐가 틀렸을까요? 이 지금 생각의 과정에서 이게 조금 미묘한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가 질문이고요. 1번 질문 그냥 오브젝트로 써 gamma prime t at t equals to 0가 뭐를 의미하느냐. 1번 질문 2번 질문 체인 룰을 합성 함수에 미분이니까 그럼 체인 룰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된 질문이에요. 실제로는요. 같은 걸 물는 거거든요. 사실은 혹시 아시겠나요? 혹시 그 움직이고 있는 차원 숫자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n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rn에서 n은 이제 무조건 픽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일단은 애매한 점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논리는 매트릭과도 전혀 무관한 논리죠. 그렇죠? 매트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서 뭐가 생각이 오류일까요? rn랑 p랑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디네이션이란 단어랑 차트란 단어를 별로 구분하고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로컬하게는 1대1 대행으로 옮겨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책마다 이걸 통일하고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시점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디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어떤 이미지 그림으로 알게 됐습니까? 그냥 그런 정석으로 그래서 그냥 이거는 노테이션 따라가지고 b든 b, inversed 그거에 맞춰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오케이. 그림으로는 명확하죠. 어떤 이미지 그럼 뭘까요? 일단 감마프라임은 저 매니폴드 상에서의 저평면에서 탄젠플래털일 것 같고 저 프로덕트 룰 체인 룰은 왜 저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러니까 아닙니다. 체인 룰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웹틀련자 학습입니다. 원래 합성함수에서 체인 룰이 적용이 되나요? 리분 가능한 함수들이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을 일부러 되게 애매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관찰인데요. 그 파이한테 들어온 변수 저 감마 0 감마 T가 그 이제 이제 그거는 그 시간 변수가 아니고 그냥 공간 P로 떨어졌으니까 제가 저게 시간 비분이 아니고 뭐 Partial By Partial 공간 X I 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답으로 상정하시는 게 하나가 틀린 거예요. 전제가 뭐가 틀렸을까요? 근데 이거 되게 저도 이거 한참 고생했거든요. 사실 그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까 전에 이 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의 아직 저 체인 함수를 썼을 때 형태를 보면은 체인으로 썼을 때 보면은 사실 정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 감마 프라임도 정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파이 프라임도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유크리드 공간에서의 미문법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지금 맞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정답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갖다 쓰고 있는 게 뭘까요? 파이의 미분인가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저희는 파이가 미분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매니폴드 정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니폴드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컬리 유클리디안이어야 되죠. 매니폴드 정의가요.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것만 보장했어요? 차트나 코디닛이 있다는 걸 보장을 했죠. 맞죠? 그러면 이 네이버드가 존재하는데 하나 있어야 되는 법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를 U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를 V라고 적힐게요. 괜찮죠? 그러면 U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보내주는 거랑 V에서 유클리드 공간을 볼로 보내주는 두 가지가 있겠죠. 더 있겠지만 이렇게 오버랩이 발생할 거고 이렇게 각각 보내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저는 화작표에는 인버스 붙이고 이런 거는 function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 이제 원점으로 필요로 옮겨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오버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가령 이제 이 정도로 할까요? 이런 데서 오버랩이 발생했으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오버랩된 데서 옮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요. 맞죠? 실제로는 이렇게 보내주는 맵 이렇게 보내주는 맵 자, 그랬을 때 저희는 이 P랑 FSI라고 쓴 함수를 저희는 미분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미분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함수는 위상적으로만 동형입니다. P랑 FSI는 미분가능한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미분가능 함수여야 됩니다. 이게 매니폴드 정의에서 요구사합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정의를 다시 보시면 이 코디네이트 혹은 차트를 정의할 때 차트 자체는 홈의 물피즈입니다. 즉, 이게 연속과 역함수가 연속인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미분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데 오버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만 본다면 이 함수 자체는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에서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으로 옮겨주는 1대1 대응한 함수죠. 아래쪽에서만 보신다고 한다면요. 2레벨에서만 보신다면 맞나요? 이게 합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신경쓰지 마시고 합성한 결과만 본다면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트랜지션 맵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랜지션 맵은 무한번 미분 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매니폴드 정의예요. 혹시 b나 psi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저 합성이 미분 가능할 수가 있나요? 완전히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다시 얘기합니다. 저희는 매니폴드를 유클리드 공간에 오픈셋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미분의 개념은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을 도메인으로 갖는 함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과 코드메인을 전부 다 유클리드 공간에 집어넣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m은 위상 공간입니다. 저희는 m을 단 한 번도 물론 실제로 유클리드 공간 큰 공간에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니폴드는 유클리드 공간의 섭셋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p랑 푸사이의 레벨에서는 p랑 푸사이는 전부 다 위상 공간에서 위상 공간으로 옮겨주는 맵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근데 그렇게 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크리트한 예시로 서비스인 R3를 생각했으면 이 차트나 이런 게 미분 가능한 게 맞아요. 그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구조를 보고 있으니까 글로벌 코드네이지를 잡은 거 저희는 로컬 코드네이지를 잡고 보고 있는 거고 정의상.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그때는 방금 지적하신 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미분 가능한 게 아닌데 합성에서 미분 가능한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애시당초 이거는 미분이 정의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합성을 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유클리드 공간간에 옮겨주는 맵이기 때문에 합성을 이거는 미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B랑 투사해서 미분 가능성을 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논하려면 애시당초 매니폴드를 유클리드 공간에 넣고 시작했어야죠. 근데 정의가 매니폴드가 그게 아니잖아요. 로컬리 유클리드 공간이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계속 혼동하시는 거냐면 매니폴드를 애시당초 유클리드 공간에 넣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가 이미 어떤 의미야? 차트를 고른 거죠. 그러니까 감마 프라임을 생각하는 걸 이미 유클리드 공간에 넣고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그게 지금 이 B라는 함수 여기서 고른 행위를 이미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했다는 건 전부 다 모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코디넷을 잡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안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클리얼리파이를 한 거는 우리는 합성에 대해서 미분을 정의한 것이 각각의 미분 가능한 거에 합성을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가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B에다가 합성을 미분 가능한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괜찮으신가요?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매니폴드가 로컬리로는 유클리디안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함수를 써서 보냈을 때 유클리디안이라는 건가요?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는 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가 이게 위상적인 정의에다가 사실 미분 구조를 더 주는 건데 일단은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위상공간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는 찰흙 덩어리를 지체하는 것이다. 제가 보통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오픈셋은 사실 어떤 찰흙을 지체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가하는 것은 각 포인트마다 그 포인트에 네이버드가 존재해서 그 포인트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존재해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오픈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포인트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존재해서 유클리디 공간의 볼에 오픈셋으로 옮겨주는 호메오물피즘이 존재한다까지가 사실은 로컬리 유클리디안의 정의인데 이것까지 만족하는 경우를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는 하우스드로프에다가 세컨드 무슨 카운터블 이런 말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 납득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생각하면 사실 다 맞는 말이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까지만 요구를 하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까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는 단어랑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른데 제가 사실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자세히 얘기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오해가 사실은 필연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규정한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규정한 오히려 더 혼동을 준다고 생각하는 면들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면들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건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트랜지션이 스무스 매니폴드인 거를 만족할 때 그때 우리가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무스가 되는 거를 구조상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구조를 미분 구조라고 부른다. 이거를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스무스 매니폴드의 정확한 정의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위드 스무스트럭처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그래서 트랜지션을 포함해 가지고 홈에 홈을 픽, 즉 위상적으로 동형이 되는 거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의 정의의 로컬리 유클리티 안에 따라서 끝이 나고요. 근데 저희는 이 트랜지션 한 거가 유클리드 공간 간의 맵으로써 무한번 미분 가능한 맵이기를 원해요. 이미의 오버래핑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운용사이드 계신 분들은 응리를 해보시면 그 어떤 스태티스컬 모델을 매니폴드로 본다고 하는 거는 스무스 매니폴드로서 보고 있는 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센 거죠.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상에서의 미적분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들을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관찰하기 시작하신 거냐면 아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매니폴드 위에서 미분을 한 적이 없구나. 우리는 언제나 유클리드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한 거예요. 미분이 그렇다면 적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분도 사실은 매니폴드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근데 이 말도 오해를 섞게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 저희는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냐면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한 이 탄젠셜 디렉션은 유클리드 공간 위에서는 make sense 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으로 내려서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을 보는 거는 우리가 하는 미분의 개념이 커버해 주는 거가 맞잖아요. 우리는 얘를 얘로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는 애시당추 여기다가 이렇게 그지를 못해요. 이 그림은 전부 다 얘를 표현하는 코디넷을 잡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네, 방사원 선생님. 이 부분 그냥 뭐 노트나 책을 볼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넘어가서 일어난 문제 같고요. 네, 그 한 매니폴드에 두 차트? 네, 차트 겹치는 부분에서 스무스 맵 그 보통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이제 맵 비트윈 매니폴드라고 해서 뭐 펑션 같은 게 매니폴드 N에서 M으로 넘겨주는데 그거 사이에 걸고 두 매니폴드에 차트 내려가서 유클리디안 그거 스무스면 스무스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 마이너스 엡슬론에서 엡슬론 저 R1 저거 자체 그냥 유클리디안 매니폴드 N이라고 보고 차트 쓸 필요 없이 저거 자체가 그냥 차트니까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맵 비트윈 매니폴드 F가 감마가 된 거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차트 업 유클리디안 매니폴드 그거 자체죠. 그걸 이제 맵 비트윈 매니폴드의 느낌으로 감마가 M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이제 파이로 유클리디안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네 이 세 작업 근데 저 N 매니폴드 저 그냥 1D 유클리디안에서는 약간 차트 코어디넷 이런 게 약간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이게 그냥 기다 안 기다 이런 정서보다는 그렇게 지금 보고자 하시는 그 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좀 나누기 제 생각에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예를 들어 벡터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벡터 공간 R2라고 해보죠 그러면 에시상초의 R2를 뭐의 원소의 모임으로 보고 계시냐면 A, B의 뭐로 보고 계신 거 자체가 에시상초의 코디넷 잡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R1에서 R2로 가는 거 미분한다고 하면 컴포넌트 바이자하게 미분을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희가 정말로 R2 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R2의 코디넷을 잡고 하고 있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R2에다가 X, Y라는 좌표를 잡는 거랑 폴라 코디넷으로 R, Theta를 잡는다고 한다면 R, Theta를 잡으면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유클리드 공간의 경우도 사실은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이 유클리드 공간도 매니폴드로 보고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매니폴드에 대해서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자가 아니고 에시상초의 우리는 유클리드 공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R1도 자유롭지 않아요 R1도 이게 지금 파라미트라이징 해주는 스피드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이냐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어떤 유클리드 매니폴드를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남이 어떤 자연스럽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방식마다 이렇게 보인다의 그 결을 갖고 있는 정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방식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이 좀 전달이 좀 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좀 처음에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왜 제가 애매하게 느꼈냐면 매니폴드라는 정의를 들고 와야지만 비로소 코디넷을 잡느냐 차트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서가 어떤 거냐면 저도 그걸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하게 됐는데 만성이 된 것도 있겠지만 두 매니폴드 간의 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포인트가 생각의 결에서 불편한 거냐 그럼 포인트 P를 Fofp로 옮긴다고 하면 아 그럼 여기서도 코디네일을 잡고 여기서 코디네일을 잡아서 실제로는 다시 이거를 유클리 공간으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의 사실 맵으로 봐야 된다 라는 이 결에 대해서 그럼 실제로 이제 이 맵의 정체는 이거잖아요 괜찮죠 되묻는 겁니다 사실은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냐 실질적으로는 애시상추어 P랑 투사위가 다 모였으니까 글로벌 코디네일이었으니까 Rn의 섭셋으로 보고 있던 시점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았죠 유클리드 공간도 폴라 코디네일이나 스피리커 코디네일 다른 수만 달라져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X1부터 Xn을 편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그게 데카르트의 생각의 방식이죠 저희가 해석 계약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시점이 사실은 정확하게 코디네일 하나 고르는 거를 그냥 동의했을 뿐인 거죠 사실은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한 코디네일을 약간 이제 그냥 어떤 고수하고 싶은 생각이 어떤 저항이 있는 것 뿐이죠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될까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게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게 그게 미분 가능하다고 전제 그냥 가정을 하고 하는 세계관인 그게 정의입니다 저게 이미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미의 피랑 쿠사이를 그 어떤 거를 데리고 오더라도 오버랩핑이 발생하는 데에서 무한번 미분이 되도록 정의하자가 정의 그게 미분 구조가 만족해야 되는 룰이거든요 그게 공리로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이미의 매니폴드를 잡아도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되는 전제 하에서 가지고 놀겠다는 뜻이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는 거는 부드럽게 어떤 코디네일 기준을 보더라도 부드럽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뾰족하게 나오는 수만 끝이죠 그런 경우들은 절대로 스무스 매니폴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직육면체 이런 것들은 스무스 매니폴드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뭔가 관심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 관심 있는 공간을 그 선택한 순간 그게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결정이 되어야 되는 아 그거는 매니폴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요 그 아 좋은 질문들인데 그 이런 질문들이 오늘 나오는 질문에 다 좋은 질문 좋은 결의 질문들이에요 고민을 하고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아 그 저희가 그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접근 가능하지만 반대는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들을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센 거는 어떤 카테고리냐면 음 이제 제일 약한 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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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게 제일 약한 카테고리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벗어나는 거를 단 하나의 예시도 알지 못해요 어떤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들만 이거다라는 정서가 아니고 저는 이게 아닌 거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 물론 아 있기는 하구나 저쪽 정수론 쪽에는 근데 전혀 관심이 없고 자 어쨌거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이제 가장 러프한 세계 그래서 진흙덩어리로서 찰흙덩어리로서 그냥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면 그 혹시나 해서 제가 이것도 지금 오히려 한번 음미하고 가시라고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셋인데요 이 셋에다가 뭐를 주는 거냐면 그 이 셋의 섭셋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섭셋들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위상공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만 딱 요구해요 이걸 세 가지 위상공리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가 이 공간 자체는 무조건 찰흙덩어리여야 돼요 찰흙덩어리라는 말을 오픈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전체집합과 그리고 공집합에다가 사실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체집합과 공집합은 무조건 오픈셋이다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리로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상 괜찮죠 그냥 공집합에다가 그냥 찰흙덩어리라고 부를 거고 전체집합은 언제나 찰흙덩어리라고 부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찰흙덩어리를 아무렇게나 데려와요 여기서 아무렇게나는 유한개 데려와야 되고 무한개 데려와야 되는데 무한개도 언카운터블 매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몇 개를 데려와야 상관없어요 찰흙덩어리를 데려오면 그걸 다 뭉쳐요 이제 뭉친다는 건 저는 사실은 합집합을 한다는 걸 그냥 그렇게 번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찰흙덩어리를 아무렇게나 데려와서 합치면 무조건 찰흙덩어리다 즉 이미의 오픈셋을 데리고 와서 유니온을 하면 무조건 오픈이다 이게 위상공리 2번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공리가 뭐냐면 그 찰흙덩어리를 두 개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두 개가 오버랩이 발생하는 데는 무조건 찰흙덩어리다 그래서 이거를 뽀멀하게 얘기하면 이미의 두 오픈셋을 데리고 올 때 그거의 인터섹션은 오픈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2번 공리랑 3번 공리가 좀 달라요 2번 공리는 오픈셋의 개수를 아무리 많이 데려오든 적게 데려오든 상황이 데려오는 순간 합집합을 하면 무조건 오픈셋이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3번 공리는 두 개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서가 아니에요 두 개가 아니면 안 돼야 된다는 거가 아니라 유한계가 겹쳐지는 것까지는 찰흙이 되는 거를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정서 이해가 되나요? 찰흙덩어리를 아무리 합치는 것들은 찰흙덩어리지만 찰흙덩어리가 겹쳐지는 거는 유한계가 겹쳐지는 것까지만 찰흙덩어리로서 보장을 하겠다는 거지 유한계를 겹쳤을 때 안 돼야 된다는 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면 우리가 위상공간이라고 일단은 부르고 이게 가장 큰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다음으로 큰 클래스가 토플로지컬 매니폴드예요 그 다음으로 큰 클래스예요 그래서 당연히 토플로지컬 스페이스고요 그래서 정의가 토플로지컬 스페이스고 괜찮죠? 근데 얘는 뭐를 요구하냐면 그 방금 한 거에서 이 제가 인피니시라고 쓴 거가 그냥 호메오모픽한 것만 요구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그 연속 함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가 되는 경우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거는 찰흙적으로 찰흙덩어리로서 반죽이 가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클리드 공간의 볼처럼 국소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토플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볼 거야 이렇게 정의 매니폴드라고 볼 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물론 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느냐 라는 건 이제 위상수학 쪽에 많은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정의는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유클리드 공간으로 데리고 올 때 미적분학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을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 오늘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점은요 이게 임의라는 데 있어요 제가 이거는 색깔을 써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아무렇게나 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데리고 오든지 간에 오버랩이 발생하는 거는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돼 를 정의상 요구하는 거를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미분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당위는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미적분학을 하게끔 하는 당위인 거가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이 정의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뭐를 염려하게 되는 정서를 갖게 되냐면 아 그러면 코디네이트 잡고 작업하는 것도 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정의에서 아닌가요? 바뀔 여지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값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값도 바뀔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코디네이트 다른 걸 골라주게 되면 내가 관측하는 값이 무의비한 데이터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미분 기하 쪽에서 정의하는 대상들은 코디네이트를 어떤 걸 잡아도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걸 보장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름을 들어보신 모든 대상들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코디네이트를 잡고 작업을 하는 거가 문제가 없는 오브젝트 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업할 때는 걱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0이 0이 아니거든요 코디네이트만 바꿔주더라도 값이 바뀔 수 있거든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유클리드 공간의 계산을 나는 x, y 잡아서 미분하는 거 x' y' 이게 아니고 폴라 코디네이트를 잡아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R2의 라플라시안이 두 번 미분하는 거 sum이죠 쉽죠 근데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 아니죠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떠나서 x랑 y로 라플라시안을 쓰는 거랑 다르다는 거 바로 혹시 달라야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이해 가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서는 뭐냐면 제가 매니폴드로 R2를 골랐어요 그러면 제가 코디네이트 원으로 x, y를 코디네이트로 고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라플라시안을 기술한다는 거 물론 이제 정의는 정확하게는 divergence with gradient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의는 정확하게는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적어보게 되면 이거가 형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코디네이트를 다르게도 잡을 수가 있어요 알세타 잡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대상은 역시나 divergence with gradient 실제로 적어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맞죠? 안 그럴 거라는 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고 있진 않아요 유도하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마 여기다가 one over r 붙고 이제 그런 형태 될 건데 어쨌거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그 말도 틀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미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실제로 칼테이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맥락이 아니라 그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인디펜던트한 배리어블로 미분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단순히 rn에 그냥 그냥 우리가 익숙한 걸로 단순히 본다는 견제도 사실은 아니고 괜찮나요?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먼저 하겠고 또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더 듣고요 나중에 근데 이 작업들은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스피어 s2에서 지금 커베이저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이미 잡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x, y, z 안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뒤집어서 x, y, z로 계산하면 그 계산 다 바뀌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을 뿐이죠 이게 왜냐하면 디펜던시를 따져야 되니까 x, y, z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또 혹시 질문들 있으면 듣고요 네 말씀하시죠 그 그 컴팩트라는 얘기를 할 때 R에서 무슨 커버가 있는데 그거에 파이나잇 서브 커버가 있다 거기서 커버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 문제를 풀고 그러진 않아서 그냥 정의만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느낌이 안 오다가 이제 이 수업 스터디 하면서 매니폴드를 볼 때 차트가 나오고 그 차트 유니언 하면 매니폴드를 다 매니폴드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아 커버가 차트의 느낌이구나 라고 그냥 은연준의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서 제 생각 어딘가에 아 그럼 그 차트 저기서 U나 B 같은 애들도 약간 오픈셋 같이 그 미분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그 공간을 제공해 주나 보다 해서 오늘의 그 오류를 범하는 거 같아요 그 좋은 그건데요 그 그거는 약간 그 부분은 좀 갖고 가시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좋은 직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약간 좀 언어를 좀 정리해 주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컴팩트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컴팩트의 정의상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위상 공간을 덮는 오픈셋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것은 유니온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위상 공간을 덮을 수가 있을 때 그거를 유한계의 유니온으로 덮을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컴팩트라고 정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매니폴드의 경우를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 우리가 매니폴드를 결국 뭘로 덮는 거냐면 유크리드 공간을 볼로 덮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게 왜 그게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의 데피니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100만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오버랩이 발생할 때 미분 가능한 것까지는 신경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 그래서 호칭을 하는 거고요 괜찮죠 그랬을 때 오픈셋 중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 우리가 매니폴드 위에 오픈셋을 뭘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냐면 지금 호메올크하게 뭘로 보는 거냐면 유클리드 공간의 볼이랑 같게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매니폴드의 오픈셋을 뭘로 덮을 수 있다는 거냐면 유클리드 공간의 볼로 다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위상 다양체의 정의라는 말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컴팩트라는 말을 그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한개로 덮이는 뜻이죠 어떻게 덮더라도 그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S2에요 S2는 한 개로는 절대 못 덮어요 이건 되게 재밌는 엑사이즈에요 왜 한 개로 덮으면 모순일까 근데 두 개로는 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두 개로 덮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디네이션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의 정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클리드 공간의 볼로 덮이는 거가 정이기도 해요 그게 정이고 근데 사실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그것보다 센 거죠 왜냐하면 오버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거를 사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컴팩트라는 말을 걸게 되면 그런 것들을 유한개로만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 매니폴드가 근데 컴팩트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맞아요 여러 결에서 맞는데 일단 이제 오늘 그거를 포인트로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좋네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그 싸이랑 P 말씀하셨을 때 Any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호메온, B, Can, Any인가요? 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돼요 그 스무스 매니폴드의 정의 레벨에서 지금 가정이 뭐냐면 그 로컬리 유클리디안이 정의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니폴드에서 아무 포인트를 골랐을 때 그 포인트에서 레이버드에서 유클리디안 공간에 볼로 보내주는 호메온 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만 보장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몇 개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있다는 거 한 개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임의의 P랑 P사이를 골랐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정의를 만족하는 걸 아무거나 데려와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 있으면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생각하겠다는 정서인데 그게 몇 개 있는지는 정의상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있으면이라는 얘기에요 만약에 하나 이상 있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그걸 만족하는 걸 아무거나 데리고 올 때 오버랩에서는 스무스해야 된다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분기화책들의 챕터 1에서 이게 외되지라고 만약에 그 증명을 읽어보시면 뭐냐면요 그렇게 되도록 선언하는 게 그 증명이에요 왜 있냐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걸 다 끌어모으자가 증명이에요 증명 자체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매니폴드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되게끔 만드는 장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은 네 혹시 또 질문들 있으시면 또 듣고요 없으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해하신 거는 오늘 조금 그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조금 이해하시고 새롭게 이해하기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이런 질문 나오면 이건 좀 환영하게 되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를 그래서 좋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좋고요 그 이제 뭐 어떤 얘기해야 되냐면 이제 커베이처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은 이제 이 얘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한쪽 건너가면 좋을 것 같은데 커베이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냐면 이제 그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제 M, N, G를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슬롯까지 남겨놓고 리마니안 매니폴드 이렇게 부를게요 자 리마니안 매니폴드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레비시비타 커넥션까지도 고정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서피스를 R3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서피스의 탄젠셜 디렉션을 뽑아내는 미분법을 규정하면 미분이 잘 정의가 됐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매트릭만 있으면 정의가 되는 거여서 이 어떤 외부적인 세계를 가정하지 않고도 소위 이제 토션프리, 매트릭 컴패러빌리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언제나 크리스토롤 심벌이 유일하게 규정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매트릭이 있는 순간 레비시비타 커넥션은 유일하게 규정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 토션프리 플러스 매트릭 컴패러빌리티 그래서 이 세 가지 페어를 합쳐서 트리플을 합쳐가지고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그 저희가 여기서 봤던 토션프리 컨디션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토션프리 컨디션이라는 게 어떻게 됐었던 거였냐면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다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늘 커베치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의 포인트 골라요 이미의 포인트 골라요 괜찮죠? 그러면 저한테 코디넷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로 성의 옆에 쓸게요 여기까지 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 머릿속으로는 매니폴드에 포인트 잡고 이렇게 볼 잡아서 유클린과 내렸고 이거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다 이제 다 따라오셨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얘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컬 베타 빌드 그러면 사실 이것도 오늘 방송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되게 적절한 질문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러셔야 되냐면 이런 얘기에요 매니폴드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 네이버들을 따가지고 이 어떤 코디넷이랑 아이덴티파이를 이미 마음속으로 했죠 얘랑 아이덴티파이를 이미 했어요 이렇게 이게 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령 이쪽을 x, i라고 쓰고 이쪽을 가령 x, j라고 쓸게요 i랑 j 1부터 n까지 대충 움직이는 거라고 치고 괜찮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이 커브를 따요 이 커브 그러면 이 커브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생겨 있겠죠 사실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ddx, i라고 쓰는 것은 비록 여기 위에 썼지만 그러니까 차트를 코디넷에서 이용해서 썼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거를 표현하는 코디넷 표현을 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우리는 매니폴드에다가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지나지 않게 돼요 정의 자체는 그래서 유크리드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탄젠셜 디렉션을 지금 보는 이 개념 실제로는 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 진짜로는 그냥 예인 거예요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에요 예를 매니폴드 위에서 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 승리 가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레벨셋을 이렇게 골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딱 탄젠셜 디렉션이 그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표현들은 코디넷에 의존되어지는 표현들이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혼동이 만약에 되시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약간 싸움을 해보시면 좋아요 시장에서 나는 매니폴드를 유크리드 공간으로 볼 때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 직접 R2에서 폴라 코디넷이랑 칼테이션 코디넷 자꾸 생각해보시면 이게 R2 칼테이션을 가지고 하는 걸 R2의 정매틱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구나 사실은 말 승리 가시죠 그리고 심지어 칼테이션 코디넷이라고 하다가 1,0,1을 기준으로 안 보면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노테이션 자체에 굉장히 사실 묘한 거예요 이미 매니폴드를 코디넷을 안 땡겨면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토션 프리 컨디션은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DDXI라는 벡터를 근데 실제로 이 벡터는 어디서 놓여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니폴드 위에 놓여있는 겁니다 짜증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려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니폴드 위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말 이해 가시죠? 우리는 전부 다 데리고 와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가는 거에 등가 정보를 사실 보고 있는 거죠 말이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다시 한번 혹시나 헷갈리실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이 벡터인데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거를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니폴드에서 벡터 빌드에 대해서 근데 이해 안 가시거나 더 디스커션 불편하시면 머물러서 디스커션 환영입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거를 미분하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냐면 얘가 실제로는 X를 J 방향으로 미분하는 거를 X로 I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미분하는 거 같더라 이게 토션 프리 컨디션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였던 게 마음속으로는 이걸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서비스가 R3에 들어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글로벌 코디네이션이 이미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미분을 할 때 U 방향으로 미분하는 거랑 V 방향으로 미분하는 뭐 그냥 대충 이제 그 인디페던트하게 그냥 그린 겁니다 이거 미분을 어느 걸 순서로 먼저 하나 상관이 없어야 되죠 탄젠셜 디렉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함수를 먼저 U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V로 미분해가지고 탄젠셜하게 보나 V로 미분하고 U로 미분해서 보나 카타이드잖아요 말 이해 가셨나요 F라는 함수가 놓여 있었어요 F라는 함수를 U 방향으로 미분을 해요 그럼 뭐가 나왔을 거예요 R3에서 그걸 다시 V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미분을 해요 혹시 이것도 불편하시면 제가 이제 F를 U랑 V라는 코디넷을 따가지고 R3에서 표현할 거니까 R3에 칼테시안 코디넷을 따라가지고 요렇게 써요 그럼 이 표현 전부 다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걸 매니폴드로 코디넷 잡아서 하고 있다는 거지 날 이해 가셨나요 실제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코디넷을 썼든 말든 괜찮나요 코디넷을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미분을 해요 그럼 이거 미분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까요 편미용기로 써야죠 일단은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쓸게요 XU YU GU 다 알아보실 테니까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미분을 한다는 거는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게 맞겠지만 DUDV 이렇게 미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XUV YUV GUV 끝이잖아요 우리가 미분한다는 의미는 이거로 받아들이잖아요 코디넷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다 괜찮았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로 왜냐하면 저희는 무한분 미분 가능했으니까 C2니까 당연히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탄젠트 벡터를 정리한 방식 여기다가 탄젠셜하게 볼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탄젠셜하게 볼 거고 여기 탄젠셜하게 볼 거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R3의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탄젠트 스페이스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한다는 게 U랑 V의 미분 순서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 표현을 저희가 썼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을 우리가 토션프리라고 불렀다고요 이 컨디션을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게 토션프리라고 불렀던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미분했던 방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저희가 봤냐면 이게 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게 코디닛을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벡터필드를 코디닛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의미지 벡터필드의 정의 자체는 코디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매니폴드 위에서 벡터필드를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벡터필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각 그거마다 점마다 이런 거 주는 거잖아요 이거죠 이걸 제가 벡터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 점마다 텐지트 벡터를 뱉어주는 거예요 이게 벡터필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매니폴드 위에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 이 그림을 보는 방식은 이 점마다 각 점마다 네이보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유크리드 공간으로 다 땡겨서 일로 다 데리고 와서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커브 만들어서 이렇게 이 커브가 있었으면 커브 만들어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서도 지금 이쪽에 이런 커브 만들어서 그걸 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재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필드의 정의 자체는 코디닛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코디닛을 잡으면 그 코디닛을 기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벡터필드 이 토션프리 기술은 이미 코디닛을 잡고 작업을 한 거죠 코디닛을 바꾸면 적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건 자명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코디닛에 의존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션프리라는 컨디션을 저희가 어떻게 도입했냐면 토션프리 컨디션이 어떻게 도입했냐면 임의의 벡터필드 xy에 대해서 얘는 그러니까 아직 뭘 안 한 것이다 코디닛을 안 잡은 거예요 코디닛을 잡으면 x와 y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오브젝트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가령 이런 오브젝트를 이런 x 얘를 데리고 온 거죠 각 포인트마다 탄직 벡터를 뱉어주는 거 그건 있는 거죠 코디닛과 무관하게 그랬을 때 우리는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가 같다라고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뭘 더 빼줘야 된다? x랑 y에 리 브라켓을 더 빼줘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임의의 코디닛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게 보장이 된다고요 이게 왜 아까 거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이게 지금 정의가 리 브라켓의 데피니션이 xy 빼기 yx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xy를 아까의 코디닛 벡터 빌드로 골라주면 이게 어차피 0이었으니까 안 나타났던 것뿐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코디닛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코디닛을 안 쓰는 순간 이게 잘 보존이 되도록 양들을 정의 하면 장땡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도입했던 개념이 텐서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괜찮나요? 텐서리얼하게 되면 코디닛에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실제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커베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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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베이처의 정의는 뭐냐면 커베이처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보통 R이라고 다 쓰고요 저희는 여기다가 i번째 j번째 사실 이것도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인 리만기아의 컨벤션으로 쓸게요 이렇게 쓰면 벡터 빌드를 세 개 집어넣어요 코디닛 기준으로 해서 코디닛 입에 딴 겁니다 이렇게 쓴 거 자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미분하냐면 ddx k를 j로 미분하고 i로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얘를 똑같은 ddxk에 대해서 i로 미분하고 j로 j로 한 번 이거를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미 ijk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해주면 한 벡터를 한 벡터를 먼저 다른 벡터로 미분한 다음에 또 다른 벡터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던 거에서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본 거에 디퍼런스를 캡처하는 거를 커베이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해봐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죠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한 방향으로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거나 그 순서 바꿔도 아무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이 안 드러나는데 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휘어져 있는 이펙트가 미분하는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큼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휘어짐이라는 양을 어떻게 정의했다는 거냐면 미분하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볼 때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로 그 양을 추적하겠다 이거를 커베이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충분히 충분한 설명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깊은 개념이에요 커베이처라는 컨셉은 근데 제가 이 토션풀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 코디네이드 와이즈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직관을 말했죠 i번째로 미분한 되어있는 거를 j번째로 미분한 거나 j번째로 되어있는 걸 i번째로 미분한 거 같아야 된다 이 컨디션이었는데 그것도 그런 편에서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될 거라는 거죠 코디네이드 없이 표현을 할 때 잘 정의가 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즉 커베이처를 뭘로 정의해야 된다 텐서로 정의해야 된다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 방식은 매니폴드에서 코디넷을 데리고 와서 직관을 만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든 코디네이드마다 다 잘 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커베이처를 텐서로 정의한다 그래서 커베이처 텐서의 정의 혹시 눈치채드네 즉 펑션을 기준으로 리니어가 되도록 정의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미 xy 집어넣고 이제 코디네이드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벡터 필드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xyc 넣어주면 똑같겠죠 거의 그러면 z에 대해서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한 거를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y돼서 미분한 거를 빼면 여기까지 보면 똑같죠 근데 이게 아닐 수가 있겠다는 걸 눈치채는 거죠 뭘 가지고 펑션을 집어넣어서 리니얼리티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실제 정확하게 뭐가 딱 튀어나오느냐 얘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커베이처 텐서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리만 커베이처 텐서라고 부르는 미분기화에서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의 정의고요 그리고 리만이 이거 생각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오늘 디스커션하고 마무리할게요 manifold g rn product anonyth r 그래서 어떤 manifold가 어떤 리만이의 manifold가 euclid 온갖냐 그래서 커베이처 텐서가 벤이처 하는 것과 동시다 리만이의 manifold 중에서 물론 이게 여기서 조건은 mn에다가 조건을 써야겠지만 simply connected complete non-compact 이런 말도 쓰긴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manifold 중에서 euclid 공간과 똑같은 걸 잡아내기 위한 기준으로 커베이처라는 텐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면 사실 euclid 공간일 수밖에 없다 라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꺼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출발 자체는 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어떤 공감하려는 정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보시고 이게 또 질문들이 나올 거거든요 생각해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또 분쇄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information geometry 사이드 보시는 분은 labbc 비타를 안 쓸 때 섹셔널 커베이처가 제로면 근데 조심해서 얘기하긴 해야겠다 아마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섹셔널 커베이처 이 얘기는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커베이처를 섹셔널 커베이처를 리니어 커비데이션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가 제로란 말이랑 커베이처 텐서가 제로란 말은 동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섹셔널 커베이처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갖고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제로인 것과 커베이처 텐서가 제로인 것은 사실은 등가이고 그런 의미에서 mixture family랑 exposure family가 알파 커넥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거가 아마르스 선생님의 듀얼리 플랫 스트럭처 이야기죠 그거 관련해서 EMR고리즘 얘기가 있는 거고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랑 포인트 있으면 discussion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섹셔널 커베이처 한번 직접 계산해 보는 거가 가장 쉽게 배우는 길입니다 말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보면서 헷갈리면서 배우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재선생님 제가 검색하다가 비슷한 얘기를 보긴 했는데 지금 이 토션이랑 커베이처를 보면 세 번 미분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그냥 뒤에 꼬다리 붙는 거는 텐서를 위한 작업일 뿐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커베이션이 3개 들어간 것도 관심이 있어질 것 같은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보긴 했는데 결국 그 세 번 이상부터는 커버처로만 다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뭐 좀 주실 코멘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질문 일반적으로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결에서 특히 좋은 질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뭐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경계하면서 얘기를 해주냐면 그 이거 배울 때요 요 리만기아 언어를 배울 때 화면을 꺼놓게 할게요 리만기아 언어를 배울 때 그 이런 식으로 배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떤 리만이 가라사대 가우스 가라사대 그리고 보통 이제 대수기안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글로센디 가라사대 세르 가라사대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엔 수학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공리도 다 어떤 욕망에 따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매우 경계하는 결은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당위를 납득할 결에서 질문을 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 게 뭐냐면 두 번 미분은 두 번 미분이고요 세 번 미분은 세 번 미분이고요 네 번 미분은 네 번 미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근데 실제로 이제 매트릭 입장에서 보면 네 번 미분한 거가 사실 커베이처거든요 매트릭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크리스피 심볼 자체가 이제 두 번 미분해서 나오는 개념인데 크리스피 심볼을 두 번 더 네 맞죠 네 네 번 더 미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인지 네 번인지 세 번이냐 아마 네 번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냐면 아 그러면 네 번 미분한 거는 뭔가 커베이처 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그 우리가 그 학부 미분 기아에서 학부 미분방정식에서 배웠던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그 람다 y는 0인 거 풀어주는 거가 사실은 이게 그 미분 기아에서는 자코비 필드 이퀘션에 해당해요 사실은요 그러면 미만 기아만 배우면 어떤 식으로 오해 딱 하냐면요 y 프라임 더하기 람다 y가 0인 거 자코비 필드에 대응이 돼서 이제 스트레이 라인이 이제 y는 x가 되고 그 파지티브 커브드 스페이스가 sin x가 나오고 네거티브 커브드가 람다가 이제 람다의 sin을 좀 내는 겁니다 람다의 sin에 따라서 sin x가 지호대식이고 하이퍼블릭 sin x가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지호대식이고 아 되게 아름답다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요 다른 거에서 직관이 안 생겨요 좀 더 복잡한 진짜 상황들 그러면 실제로 하이센벨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리마니안 모델 공간의 경우는 그 나중에 이제 자코비 필드도 얘기하게 될 텐데 자코비 필드를 보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퀘셜이 나와요 근데 하이센벨을 끌고 가면 4차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마니안이 정답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마니안이 정답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어떤 정서를 갖는 게 맞냐면 이게 어떤 거를 보고자 하는 기준화에서 이렇게 셋업한지까지가 질문해야 되는 좋은 결이에요 그래서 서드 오더는 무엇이고 포스 오더는 무엇이다라는 거 이전에 이게 어떤 전제하에서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결이냐 에 따라 가지고 같은 것도 완전히 답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 약간 그거를 저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방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봐야 되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는 기존의 관찰들을 타파하는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게을러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 그 그 이제 리마니안 세계관에서는 섹셔널 그 이제 리마니안 커베이처턴에서 오늘 정의한 거가 섹셔널 커베이처 리니어 커비넨에서 적힌다는 이유 때문에 섹셔널 커베이처 하면 끝나요 괜찮죠? 그리고 그 리마니안보다 좀 더 추가적인 구조를 주는 얘기가 이제 소위 이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켈러라는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있어요 켈러는 스페셜 리마니안 리마니안 플러스 에디셔널 스터럴 리마니안의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데 이때는 그 그 그 이제 이게 추가적인 구조가 있다 보니까 커베이처 텐서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이섹셔널 커베이처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리마니안 섹셔널 커베이처의 약한 컨셉이에요 이것까지는 고바야시 노미시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냐면 이게 켈러를 요구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근데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켈러보다 훨씬 더 그 큰 카테고리에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논켈러들도 있어요 여기서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레퍼런스에는 없어요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안 되는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켈러 컨디션을 써가지고 기술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 비틀어보는 과정에서 어느 경계들을 계속 늘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약간 전 그 그래서 이게 어떤 이미 어떤 이제 위대한 과거의 천재들이 이렇게 잘 철학적으로 셋업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려는 정서에서 질문을 하지 말고 오히려 까칠한 정서를 갖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너무 정답처럼 보이는 것도 좀 되게 의심하면서 보는 약간 그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괜찮나요 제가 오히려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절대적인 방위라는 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다 도구 1분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xk 방향으로의 벡터에서 xj랑 xi 방향으로 미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ijk는 서로 이 오토고널에서 이제 그 방향으로 변화량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게 오토고널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약간 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의 어떤 베이시스로 생각해서 이런 착각이 이거 다시 해보시면 이거 실제로 저희가 이거 잡았을 때 얘네 잡았잖아요 얘네 잡았잖아요 이거 저희 잡을 때 매트릭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토고널이라는 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인지들이 깨어나가는 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뭘 보기 시작하는 거냐 뭐가 뭐에 의조되었던 거였는지를 이제 좀 명확하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될까요? 질문이 됐던 코멘트가 됐든 네 말씀해 주시죠 아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방금 그 왜 오토고널 아닌가 그거는 스피리컬 코디넨트에서 데이라 파이가 제가 S2에서 계산해 보려고 할 때 그걸로 봤더니 잘 그러니까 처음으로 딱 와 닿았어요 저 Rn으로 넘어간 게 오토고널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스피리컬 코디넨트에서 써서 데이라 파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질문은 저번 주에 주신 숙제에서 그 커넥션의 뭐 8,8,8,X,I로가 아니라 그냥 커넥션은 뭐냐 그냥 나불라 G는 뭐냐라고 하셨는데 뭐 좀 구글 찾고 하다가 그 그 그 뭐 텀이 나오고 맨 끝에 D,X,I 그 원폼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이게 맞다면 아 맞나요? 그 그냥 커넥션을 하면 포미 하나 더 넣나요? 그냥 뭐냐면요 답의 정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음미앗이라는 정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매트릭을 나중에 저희가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쓸까 그러니까 매트릭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쓰면 제가 그 뭐 이런 거 그럼 이거 무슨 의미여야 되냐면 저희가 이거 나불라라는 거 왜 도입하는 거 미분하려고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코디네이터 어떻게 잡고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다 그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먼저는 제가 되게 라이브하게만 쓴다면 이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해야 될 겁니까? 이거가 답이겠죠 이거가 답이겠죠 그쵸?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생각해보시면 g는 슬롯이 두 개죠 근데 이게 말이 된다는 건 어느 정서 아니면 우리는 미분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이프니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분법의 정의는 결국에는 정체는 그냥 라이프니출로 만족하도록 그냥 곱한 거 있으면 각각 이것도 사실 이 시점에서는 라이프니출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하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얼마나 별생각 없이 그 룰들을 써왔는지도 사실 좀 편다고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라이프니출로 정확히 무슨 뜻이지? 약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 포멀리즘하게는 받아들이기 하실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것도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그 매트릭텐서는 벡터필드를 두 개를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나블라를 취하는 게 말이 되려면 여기다가 뭔가 들어가는 게 더 있어야 되잖아요 아래 나블라 아래다가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냐면 이제 실제로 클레임은요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 진짜 클레임 나블라 이거는 0이다 for 매트릭 커넥션 이거고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이 뜻은 즉 임의에 x, y, z에 대해서 x, y, z에 대해서 x, y, z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세 개를 다 꼬라박았을 때 0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 세 개를 꼬라박는다는 거는 텐서에 대한 미분이 코베렌 데리거티브인데 얘는 어떻게 미분한 거냐면 그 x, y로 넣어서 함수 만든 다음에 g 넣고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거 같은 겁니다 사실은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뭐를 다 빼는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매트릭 컴플렉션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할게 왜냐면 텐서의 미분법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제가 매트릭 컴퓨터 필리터 정의한 게 참고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0인 거 넘겨서 보시면 딱 그겁니다 근데 그게 이거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분하는 거의 룰은 사실은 텐서에 대해서 라이프 닌츠를 그냥 먹이는 것이다 대상이 뭐가 되는지 가네요 근데 이미 그 디퍼런셜 폼이랑 벡터필드 미분하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끼워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게 이게 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게 되게 골대래요 이게 우리가 적분만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분도 어려워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되게 이거에 약간 느끼기 시작하신다면 이제 약간 미분기하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그 저번 올려주신 노트에 그 댓글로 이 계산가 좀 올려놨는데 이런 현상을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봤어요 제가 약간 해석하기로는 저 엑스트라로 지 라는 베이스가 딸린을 뿌려줘야 이제 어느 하나가 픽스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익숙한 그 어느 방향으로 코베리안 데리비티브를 때리는 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가고 제가 이 현상을 봤으니까 근데 저번 화요일날 숙제 내주신 것 중에 그 그 트레이스를 취해서 라플라시안 구하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그 어 제 어프로치는 이랬어요 매트릭스를 두 인디시스로 잡혀지는 걸 뽑아서 딱 가운데만 따니까 뭐 그러면서 G, Inverse, I, J가 나오더라 거기까지도 어 이제 이제 맞았다는 가정하에 받아들였는데 제일 불편했던 게 제가 그 D, X, I, D, X, J로 나오는 그 매트릭스를 뽑으려고 커넥션을 치면서 그 D, X 그 one form 계속 이제 튀어나왔어요 이제 two form이 마지막엔 됐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 복소 해석에서 제가 익스테리어 데리비티브라는 오브젝트를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명 그냥 앞에 앞에 컴포넌트로 리분하고 이제 웨지 잘 맞춰서 순서대로 D, X, I를 집어넣고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저 커넥션 할 때는 그냥 그냥 코베르헨텔 치고 약간 뭐 왜 그냥 어떻게 D, X, I를 그냥 추가시킬 수 있었는지 아 근데 제가 말을 하면서 애초에 웨지 프로덕트가 아니라 텐서 프로덕트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약간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약간 제가 한 가지 리마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겠냐면 그 첫 번째 커넥션은 유일하지 않아요 1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분법이라는 개념은 애시당초 유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리마니안 세계관이다 유일하죠 그거 오케이 그거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얘기는 라플라시안이라는 개념도요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가요? 실제 이거는 리마니안 세계관에서도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그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러플라플라시안을 부르는 게 있고 호찌라플라시안을 부르는 게 있고 니체너로비치 라플라시안을 부르는 게 있고 다 달라요 실제로 다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코디닛 작가하면 똑같죠 유클리디안에서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어떤 그 어떤 결이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는 당위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런 당위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왜 없어야 되냐면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얘기를 마주하면 이 어떤 미분하는 룰을 정한 거에 당위를 그 자체에서만 찾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대적인 당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미분이 어떤 룰을 정한 건지까지만 정확히 하시는 가운데 그 룰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 때 그 퍼즐 맞추기로 써만 딱 보시고요 기본적인 어떤 결이 근데 그게 어떤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뭔가를 만족해야 되는 당위가 존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수학에서 가장 이제 아름답다고 일컬어진 이론 중에 호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호치 이론이라는 게 라플라시안의 어떤 커널과 즉 이제 하모닉이라고 보통 불러요 라플라시안의 어떤 커널과 사실 이제 코오몰로지 클래스끼리가 아이스몸피카다 라는 거가 이제 그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 보통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그 수학에서 뽕받는 경우들이 그 약간 코오몰로지, 호몰로지 이런 단어를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뽕받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호몰로지가 됐든 코오몰로지가 됐든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있거든요 그 코오몰로지에 붙이는 형형사들은 이것저것 다 붙어요 근데 실제로 그 각각의 코오몰로지나 호몰로지는 라플라시안의 제로에 해당 그 커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라플라시안도 여러 개고 즉 정의학이 나름이고 호몰로지, 코오몰로지도 정의학이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거는 없어서 그래서 이게 보통 어드밴스 스터디 할 때 어떻게들 많이들 헤매하는 리마니안 점에서 좀 그 경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게 좀 있냐면 정답을 정해놓고 그 관점에서 보면서 혼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리마니안 세관을 정답의 정서를 딱 정해놓고 가령 지오대식은 이런 거야 커베이처 이런 거야 근데 구조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관점에서 이게 정답이라는 걸 요구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아니 누가 그걸 정답이라고 했냐고 약간 이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저는 어디까지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이 지금 추상화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와 이 구체적인 예시의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걸로 추상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추상화된 룰로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만 보고 있어야지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정서에서 보게 되면 그냥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법이라고 하더라도 디퍼런셜 포메디안 미분과 매치 프로덕트랑 텐서 이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랬던 게 저기서 왜 이렇지 않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페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쨌거나 다른 거니까 너무나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당위로 접근하는 순간 혼동하는 여지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이건 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솔직히 미분계약 이런 건 다 뭐냐면 미접근하기에 의미 부여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 입장에서 그냥 실체는 다 지저분한 미분적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인간이 봤을 때 그냥 어쩌다가 정서담 오 뭔가 있나보다 다 이런 식으로 퉁치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그런 겁니다 실체는 다 지저분한 미분적분하기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물어야 되는 거는 약간 그 이걸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냐 약간 내 관점에서 이런 거 같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좀 더 도움이 안 되는 답인 거 같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산은 이제 하나하나 같이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얘기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듣고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커베이처 꺼냈으니까 이제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 이제 해나가면 되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시 기하적 통계로 돌아가서요 그 이제 브래그만 다이벌전스 얘기로 돌아가서 그 뭐를 쉽게 볼 수 있냐면 그 브래그만 다이벌전스에선 특정 코디네이터에서 크리스페신볼이 다 0이거든요 알파 커넥션 기준 크리스페신볼이 0이니까 섹셔널 커베이처가 크리스페신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 지어메티를 알파 커넥션을 기준으로 한 듀얼 플랫 트럭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는 게 커넥션이 래비시비타가 아니에요 그 큐빅 텐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 지어대식이 이제 그 익스페네이션 어떤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과 상관이 있고요 보통 이제 베이지법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이제 래비시비타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이제 리마니안 월드를 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언어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인지에 좀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뭐냐 그래서 실제로 노말디스트리부션 보면 노말디스트리부션 보면 노말디스트리부션은 익스페네이션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노말디스트리부션을 리마니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퍼히프 플레인이에요 원디멘전 노말디스트리부션 그러니까 당연히 커베이제이션 네거티브에요 네거티브 컨스턴트에요 심지어 근데 익스페네이션 패밀리로 바라보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로가 되어야 된다 왜요? 커넥션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알고리즘에서 중요하게 쓰이죠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지어메트리부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다 이런 정서보다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기학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리마니안 세계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취사선택에 대한 그런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일단은 약간 이제 그 인포메이션 지어메트리를 커베이제까지 얘기했으면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수기와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익스페네이션 패밀리를 토릭브라이티로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시 언어 작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나가는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어떤 각자 이제 디멘딩 하잖아요 지금 배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프로젝트와이즈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좀 저희 제 입장에 조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율해가지고 진도를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지금 좀 바쁘다 이러면 좀 다들 좀 미리 귀땜을 주시면 좀 어떤 진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그걸 맞춰가지고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봅시다